대한민국 가요인 총연합회 회장 상규 작곡가와 함께하는 봄특집 프로젝트 봄바람 가요 콘서트 특별공연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 가수분을 모실게요. 이분은 사랑의 집배원 누이누이누이로 이게 우체국 노래거든요. 우체국 노래의 사랑의 집배원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집배원 노래를 가지고 나오셨는데요. 이분 나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남씨의 사랑의 집배원 들려드리겠습니다. 박수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사랑을 전하는 집배원가서 김용남입니다. 사랑의 집배원 그대의 기다림이 기다림이 없어도 없어도 우리가 그대를 사랑하기 위해 우정된 선물에 기쁨을 담아보네 올해 저 그대의 지는 날이 되어 너희 가슴에 배려 흘려 나는요 아름다운 사랑의 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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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요 아름다운 사랑의 진대